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머메이드 실루엣이 보이려면 어떻게 쓰고서 낫지 않을까? 있잖아! 원단이 너무 물러! 무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달이가 없어서 옷을 해놨을 때 전혀 입고 원단을 일주일에 3, 4번씩 나가고 1층부터 4층까지 다 뒤집어 다녀서 치킨이 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걱정하면 대부분 일주일에 그걸로 5일 동안 한 5개를 낳는다 거기서 2개 차지 네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